세계 3대 성당 중 하나인 이곳은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과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비의 결혼식이 열렸던 곳으로 영국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인트폴 대성당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기념비와 무덤으로 유명한데요. 이 거대한 조형물은 워털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웰링턴 공작의 기념물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뿐 아니라 사실은 어딜 가도 영국에 왕도 이 정도 대접을 안 해주거든요. 그걸 보면 이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워털루 전쟁이라는 게 영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전쟁을 마지막으로 영국은 대형제국이 되는 거거든요.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으로부터 땅을 지켜냈다면 바다에 넬슨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부터 바다의 신이라 불렸던 영웅이죠. 이게 지금 넬슨 제독의 기념비입니다. 트라팔과 해전에서 나폴레옹의 해군을 다 물리쳐서 실질적으로 대형제국이 시작된 어떤 초석을 쌓은 위대한 장군이죠. 영웅을 영웅으로 대접하는 사회. 그것이 대형제국을 건설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웅을 기리는 곳은 세인트폴 대성당뿐만이 아닙니다. 런던 곳곳에는 영웅을 기리는 장소가 즐비한데요. 트라팔과 광장도 그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트라팔과 광장이거든요. 넬슨 칼럼에 정말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런던의 중요한 축진부 중에 한 곳이죠. 높이 50m의 넬슨 기념비가 있는 이 광장은 집회와 공공 모임의 주요 장소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트라팔과 광장에는 사방으로 4개의 기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네 번째 기단은 언제나 비어있어요. 그때마다 작품을 1년에서 2, 3년 안에 한 번씩 바꾸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작품이 바뀌는 날입니다. 드디어 네 번째 기단의 새로운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런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비어있던 네 번째 기단의 새로운 주인이 들어서는 행사가 끝난 트라팔과 광장. 이곳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넬슨 제독이죠. 바다에서 일생을 보낸 그는 오른쪽 눈과 팔에 이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다. 넬슨은 말 그대로 영웅이죠.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순신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정말로 영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사람이죠. 그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 기념비엔 감동적인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익스펙스 에브리맨 윌 두 히스 듀티. 저 말이 넬슨이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입니다. 모든 잉글랜드의 사람들이 자신의 할 일을 다할 것으로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은 제국이란 번영하는 공동체란 그 구성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할 때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광장 뒤쪽엔 내셔널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넬슨 기념비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자 넬슨의 신념을 알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넬슨 제독은 1805년 트라파일과 전쟁이 있던 그날 아침에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에서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대의명분의 운명을 하느님 당신께 맡깁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지키고자 했던 대의명분이 바로 넬슨이 바라보는 저국에 있습니다. 빅뱅 국회의사당. 결국 그는 오랜 역사 속에서 영국인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고 발전시킨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는 오랜 역사에서 영국인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번 여정은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워털루 전투의 격전지와 그 승리의 역사가 기록된 윈저성으로 향합니다. 워털루는 벨기에 중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라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평온하고 목가적인 풍광입니다. 당시 전쟁터에는 사자의 언덕이라는 기념물만이 과거에 치열했던 전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오면 언제나 비에 감 섞인 감동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1815년 6월 18일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투가 바로 이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농촌처럼 보이지만 그날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곳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쫙 퍼진을 해 있었어요. 야 진짜 강한 평안이네요.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저 반대편으로는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군들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죠. 1815년 2월 엘바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파리에 입성하자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곳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이 운명의 대격전을 벌이죠. 결국은 이날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집니다. 그는 전투에서 거의 저본 적이 없지만 결국 천재적인 장군이었던 그도 시스템과 제도로 무장한 웰링턴, 네슨같이 뭐 천재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수많은 군인들을 키워낸 영국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나폴레옹의 패배의 슬픔 이런 게 참 잘 느껴지죠. 이런 것에서는. 워털루 전투의 승리로 영국은 대형제국으로 거듭나면서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지만 나폴레옹은 대서양의 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돼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런던 교회에 있는 윈저성엔 워털루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방이 마련돼 있습니다. 11세기 영국의 정보강 윌리엄 일세가 세운 윈저성은 런던의 버킹홍 궁전, 에딘버러의 홀리루드 궁전과 함께 영국 군주의 공식 주거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실체 거주자가 있는 성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성이죠. 우리가 그 버킹홍 궁전 앞에서 하는 근위병 교대식만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윈저성에서 하는 근위병 교대식도 굉장히 유명하고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지금 그걸 보러 가고 있습니다. 곰털모자로 쓴 근위병 교대식은 영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죠. 용맹과 위험을 상징하는 절도 있는 동작부터 헌칠한 키에 잘생긴 용목까지 관광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곰털모자를 눌렀은 모습이 마치 커다란 병정인형 같습니다. 연주하는 곡도 경쾌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또 근위병들도 굉장히 단호하고 절도가 있는 게 아주 볼만했어요. 윈저성에는 영국의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놓은 방이 있는데요. 그 중심엔 워털루 전투의 승리를 기념한 워털루 챔버 즉 워털루의 방이 있습니다. 1815년 6월 18일 날 오늘날 벨기에 있는 워털루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연합군이 나폴레옹을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이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거둔 그 워털루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방입니다. 워털루 전쟁이 주인공인 웰링턴 공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각국의 왕들, 수뇌부들의 초상화가 쫙 걸려있죠. 정말 웅장하네요. 윈저성이라고 하는 영국 왕실의 거성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워털루 챔버. 이 방의 중심에 웰링턴 공작의 초상화가 놓인 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워털루 챔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으로 딱 들어오면 정면 제일 높은 곳에 워털루 전쟁의 승전 장군이었던 웰링턴 공작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가만히 와서 보시면 초상화가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래층에는 그 당시의 왕들 그리고 위층에는 그 당시의 전쟁에서 직접 싸웠던 장군들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전쟁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싸웠느냐 그런 사람들을 훨씬 대접하고 있다는 게 이미 방의 구도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웰링턴 장군 제일 중앙에 있죠. 영국 사회가 얼마나 대형제국 시대를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워털루 전투 워털루 전투 승리로 이끈 끝 지점이라면 트레펄과 해전은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여정은 트레펄과 해전의 승리의 주역 넬슨 제독의 기함 빅토리오가 있는 포츠머스로 향합니다. 12세기에 건설된 포츠머스항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해군기지입니다. 수백 명의 선원과 함께 침몰한 헨리팔세이 기함 메리로즈호와 트레펄과 해전된 넬슨 제독의 기함이었던 빅토리오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800여 명의 선원과 100여 문의 대포를 실었던 빅토리오는 19세기 영국 해군의 힘을 대표하는 함선입니다. 정말 엄청 크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배가 1805년 트레펄과 해전 때 넬슨 제독이 탔던 기함 빅토리오입니다. 책에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실물을 정말 큰데요? 이 내부 구조도 상당히 넓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상전투에 쓰였던 함선에 오르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게 지금 나무로 만들어진 배고 1805년 트레펄과 전투에서 실제 사용했던 그 배인데 정말 그 당시 영국 해군의 위용을 제대로 나타내주는 그런 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넬슨 제독뿐이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던 그 800여 명의 선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대포 옆에 식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바로바로 24시간 전시체제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가면 이제 이 해먹이 있습니다. 이 해먹 위에서 잠을 자는 거거든요. 이런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바다를 누빈다. 그 당시 영국 선원들의 강인함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진짜 이 강대국이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넬슨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정말로 일선에서 일하는 이런 선원들의 힘이 결국 대형제국을 가능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토리오를 진두지휘했던 넬슨 제독은 범선 시대 최후의 해전 중 하나인 트레펄과 해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듬으로써 나폴레옹이 몰락의 길을 걷게 하죠. 이것을 계기로 영국은 19세기 세계의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넬슨 제독은 트레펄과 해전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바로 이 장소네요. 1805년 10월 21일 날 트레펄과 해전이 있었던 바로 그날 넬슨 제독이 총에 맞고 쓰러진 그 장소입니다. 동판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본인은 목숨을 바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역사적인 그런 장소네요. 여기가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고 천장이 굉장히 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넬슨이 사망한 그 장소네요. 가판에서 총을 맞은 넬슨 제독은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곳까지 내려와서 힘겨운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사투를 벌이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독려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자신들의 함대가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완전히 격파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그때 마지막 멘트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제가 책을 봤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와서 막상 이 공간을 딱 보니까 정말 약간 이렇게 울컥하네요. 포츠머스항엔 빅토리오만큼이나 유명한 함선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파이스의 기함 메리로저우입니다. 1545년 프랑스와의 전투 때 수백 명의 선원과 함께 침몰했던 메리로저우는 1982년 인양되어 현재 이곳에서 복원 중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배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한 헨리파이스의 꿈이 집약된 메리로저우는 침몰되기 전까지 30여 년간 전투에 사용됐던 함선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1982년에 건져낸 이 배는 올해 말까지 건조 작업을 마치고 수세대에 걸쳐 복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메리로저우에 대한 영국의 자부심과 깊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사실 유럽 역사에서 바다를 가장 먼저 개척한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거든요. 우리는 그 시대를 대항의 시대라고 부르죠. 영국은 후발주자였어요. 그러나 이 헨리팔세가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었듯이 헨리팔세의 아버지였던 헨리 7세, 그리고 헨리팔세, 그리고 헨리팔세의 딸인 에리자베스 1세 이 3대에 걸쳐서 바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다를 개척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결국 이 배는 어떤 거대한 사업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3대에 걸친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끝에 영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제치고 세상의 바다를 장악하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배를 보고 나니 비극적인 스캔들의 주인공 헨리팔세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팔세라는 사람이 정말로 강대국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결혼을 6번씩이나 해가면서 참 사랑하는 앰블린에 이렇게 목을 쳐가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게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을 통해서 그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정도 배를 만들어서 정말로 내가 세상의 바다를 한번 움직여 보고 싶다. 그런 강대국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아들을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그 꿈을 이룬 게 딸이었던 에리자베스 1세라는 그 아이러니도 생각이 나네요. 3대에 걸쳐 해상강국의 꿈을 실현함으로써 대형제국을 건설하고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만날 수 있었던 포츠머스항을 뒤로하고 영국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너뜨렸던 도버로 향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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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해업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이 바다에서 엘리자베스의 군대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불사르고 그리고 또 넬슨의 군대가 나폴레옹의 침공군을 저지함으로써 영국이 대형제국이 되도록 하는데 초석이 된 바다거든요. 영국은 이 좁은 해업을 지켜내므로써 세계를 지배하게 된거죠. 아 정말로 이 위대한 해업에 와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해상전투가 벌어졌던 도버해업은 영국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할 수 있게 한 바다인 동시에 위대한 정복자들이 패배를 맛봤던 바다죠. 파란만장한 핏빛 역사와 백악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백악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에 확실하게 표시를 requirements 그 문제들과 forward to the 역사 하나는 침대한 도버해안의 해안의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